Alright! 에피소드 13 연습 많이 해봐야겠죠? 네! 자, 그럼 재빠르게 퀴즈를 시작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빠르게 자신의 이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공정할 수 있겠죠? 선생님이 먼저 나오나? 쌤 왼쪽 길을 믿을게요 자, 나 어제 우유 샀던 거 기억해 헤나! 너 진짜 이름이 안 나와 어머니 이름 켈리에요 I remember 어제 뭐 하려고 했다고요? 우유 사는 거 I remember buying the milk yesterday I remember buy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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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lk yesterday Alright 망했다 나 왜 그래? 아, Tom이 나 토한 거 기억해 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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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헤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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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 remembers dancing 승리다 이게 There was a ve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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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ng 아아 이게 뭐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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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희 다음 스페셜에서 또 봐요 여러분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Please like and subscribe to our channel and we'll be all back here next episode Bye bye